이거 하다가 진짜 술 많이 먹었던 거 아니죠? 이거는 얘기했지. 누나가 이런 걸 했다고? 어렵대. 망치지 마. 어디다가 뭐라 그래. 요즘 게임 같은데. 야, 했어. 나는 옛날에 했어. 네가 했어, 안 했어. 저 안 했거든요. 누나, 거짓말 하지 마. 뭐라고 했어? 누나. 스물 여섯이 안 싸잖아. 왜 지현이 죽은 거야? 아, 어디서 봐. 너 이거 머리를 못 뺏는 데가 젊고 있는 거잖아. 야, 서니 같아, 서니. 얘 엄청 됐어, 억션 됐어.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게요. 뭐 할까요? 뭐 하지? 강아지 합시다. 강아지? 강아지가 실력보다는 운이라서. 맞아, 맞아. 아, 얘 되게 으르렁거리네. 엑소다, 너. 엑소, 이런 다 나온 사람 될 것 같아. 엑소 아니야, 엑소? 야, 진짜. 야, 받았어. 야, 받았어. 무섭다. 야, 너 왜 다 가져가? 많이 뺀 게 좋은 거 아니야? 답변하잖아. 야, 이거 안 그럴 수도 없어. 이게 뭐야 이게. 왜? 아, 우리가. 아니,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은. 난, 난 안 놀래. 난 안 놀래. 이게. 혼자만 안 놀려면 돼요. 뺏는 사람만 안 놀려면 돼요. 태어나서 욕을 해본 적 없지. 아, 다리. 다리 나오셨습니다. 아, 이제부터 시작합시다. 태어나서 놀란 적이 없는 사람이랑. 시작하셨어. 하나만 뺄게. 까지, 까지, 까지. 자, 까지, 까지. 네, 까지. 아, 마다. 하셔야 돼? 하. 몰라지 마. 네, 몰라. 아, 몰라. 놀래 본 적이 없어. 다시 넣으시면 돼요. 다시 처음부터 안 넣은 거구나. 놀래 본 적이었어. 나 갑자기 버티잖아. 오늘 처음 놀랬어. 30년 만에 오늘 처음 놀랬어. 다니 fol기 선생님께서 너 깜짝 놀랬네. 태어나서 처음 놀랬어. 아 또 놀래сли네. 고래고래골에 고래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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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. 고래고래 고래고래고래 고래고래. 4번 골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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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 골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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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 끊고 다시 갈게요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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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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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대리옥, 대리옥 안 봐야 돼. 기념 2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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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. 거의 다 했어요. 다 했어요, 3점. 우리가 이렇게 잘 하시면. 물가도. 이번에 이기면 그냥 물가도. 나도. 콜! 콜 가동이라고 하면 콜을 좀 마셔도 돼요. 잠시만, 죄송하지만. 아, 콜. 죄송하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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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가동이라고 하면. 콜 가동입니다. 그건 우리 MBC가 더 강한. 이건 진짜. 야, 야. 오케이, 오케이. iden giveaway! 사저로 새로운 도 repeats이라는 말. MBC ar сред. parti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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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tis. 왔이. composition. 난 했어! 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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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했어! 난 했어! 얘 웃어, 너! 저 애가? 난 했습니다! 아, 그래요? 아, 그렇다녀! 너희들 잘 살아보자! 하늘에다 내려 또 웃기가는 말!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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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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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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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내가 내 댓글Acadent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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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zi 토끼 고마니 management 같이 했어 박대 한 번 다시 가져와IN 여자 사이에서 이이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알려 달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 번 알려줘 어떡해 서 니 인스피컴을 갖고 가려고 구멍에서 내려온 통기가 안은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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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방금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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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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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 나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화이팅! 왜요? 이미 있대요. 아니요? 이미 있나봐요. 만날 시간이 많이 없는데 만나서 게임하고 네 저도 약간 이런 술 게임이 어색한 사람들끼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빠와 언니를 보고 금방 친해지는 거 너무 좋았어요. 20대 분들은 학기를 들어가거나 항상 까물이 있으면 되게 어색한데 이런 게임을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실전에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. 얼마만 수준이에요. 아 아무튼 넘어가고 넘어가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실전에서 게임을 해냈어요. 너무 재밌게 잘 써봤고요. 이 방송 보시는 20대 신입생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나이는 아니지만 여기도 오늘 되게 많은 게임도 알아가고 내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좀 지겨우면 이 게임도 좀 하고 올해 제가 못하는 거 대신 공부해가지고 참 흘렸어요. 프로페인 뭐 이런 거 걱정해서 술을 먹는 게 뭐나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과학에는 두 개가 지났는데 어느 정도 마시면 좋겠네요. 갑자기 야 갑자기 어디 있어? 꼬마! 아까 뭐 꼬마 한 말씀 봤는데 너 서민아 주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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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취했어? 여기를 자꾸 맥주를 딱딱딱 하시는데 시간대는 줄은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술을 좋아해요. 소음이 많아요. 하지만 다음은 잘못이기 때문에 술을 하실 때 안 하시는 거 딱 이 정도 마시는데 셀든이 형 셀든이 형 와 소믈리에네 소주믈리에 소주믈리에네 그거는 흔히 아는 이제 사람들 왔었을 때 맥이 늦지 않아요. 맥이 늦지 않아요. 웰컴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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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맥이 늦지 이거 좀 많이 탔다. 망고 맛 밖에 안 나. 소거에서 망 밖에 안 나는데? 딸기는 왜 올린 거야? 근데 이거 앉으면 필요 없어. 그냥 망고 맛이야. 그냥 내가 한 번 어떻게 해? 이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설명을 해줘. 이게 저렇게 소주맛이랑 맥주맛이랑 같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소주 향이 살짝 살짝 덤맛은 거 이게 먹기 괜찮고 그냥 술자리 못하실 분들은 되게 괜찮은 건데 이거랑 이거랑 술자리 못하실 분들은 왜냐면 이게 맥주랑 만두 이게 좀 달달한 거니까 이거 두 개가 좀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친구가 이제 문을 말아서 이건 좀 그런 거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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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맛이 많이 나고 이게 좀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그러면 개인적 취향? 아 저는 원래 원래 두 종이 거의 한국에선 소주를 맞죠? 아 미스 자 그럼 미스 보자 나는 맥주는 거 좋아 저는 컷 컷 컷 컷 컷 컷 스크레이비 업로드되나